오늘 캐리비안 베이 가기 전에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이따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나서도 정말 메이크업이 끄떡이 없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제 캐리비안 베이의 메가스톰을 탄 후에도 메이크업이 정말 남아있을지 같이 실험해보러 갈까요? 재미있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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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야! 저거! 언니! 넌 어떡해! 저거보다 나 못하는데 근데 나 화장 좀 고쳐야 할 것 같은데? 그럼 내가 확인해줄게! 아니야! 나 할 수 있어 언니! 화장 좀 다 들고 왔어! 제가 먼저 바를 거는 파울레이션이에요! 지금부터 충실해야지! 지금부터 벗겨지는 것 같은데요? 불길하다! 아니요! 이게 불안해! 사랑할 수 있는지! 가자! 남자들 번호 물어보면 어떻게해 나? 둘이 Mariefin 비카 CSS 비き니가 풀어진꣰ 재밌긴 한데 사람들은 호흡이 심한 걸 봐서는 무서워요 중간에는 무서운데 마지막에는 재밌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 나 결코아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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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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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